봤바라 혜진야, 공백하지 마 응 Love forever 근데 공백까지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Love forever 두근대 이렇게 해야 돼 뮤비 촬영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립싱크에요. 정말 표정 연기가 제일 어려워요. 진짜 완전 이쁘게 나왔어요. 귀가 정화됐어요. 혜주가 원래 엄청 귀여워요. 맞아요. 너무 귀여운 느낌이 아니고 얼굴 약간 각 살려서.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웠어요. 끊어주세요.